호빈한 사진 우리의 화면을 뺏기 자, 사장님 자, 사장님 여전히 airflow 어디에 난다 두께는 나한테 여기부터 요자같은게 다 취해요 디디쉬 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서브웨이에서 모든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거 하니까 좀 더 사람 소통도 할 수 있고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지나간 사람인데 인사도 해보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